심심할 땐 니목티비 아니 저건 불가피 트레이드는 입이 쓰러져있고 녀석들은 굉장히 쎄졌어 내가 정령 비트레일과 트롤을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인가 과연 이 친구의 운명을 안녕 내 이름은 트롤 내 이름은 비트레인 우린 친구지 난 허리킨 하지만 이내 곧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독약을 먹게 된 메탈리온 특기는 아무나 납치약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고 나 죽네 살려줘 아니 저런 트롤 준비해 펌 둘 다 쓰러지고 마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아니 저거 다행히 또봇의 도움으로 탈출은 성공하는데 뭐야? 한방이잖아 납치를 하려하다니 못된 놈 빨리 일어나서 이 친구한테 사과를 해 사과를 안한다면 또 한 번 먹여주겠어 우와 멋있다 나도 언젠간 저런 로봇이 될거야 비록이렇게 작지만 저런 로봇처럼 되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 무난다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어 하하하하하하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감히 누굴 괴롭혀? 괜찮나? 극적극적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조심해 그럼 우린 간다 안녕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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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시각 다른 곳에 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같이 도객을 먹은 메탈리온 듣기는 복사기다 하하하하하하 머리야 몰라 머리가 깨질거 같아 하하하하하 이 어떤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안되겠어 우리 합치하자 가만두지 않으면 하하하하 분하다 그래 합치해 하하하하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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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또봇과 아이들 휴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이제 다시 빅트레인과 트롤로 돌아가볼까 빅트레인 오늘 수고 많았다고 흠 뭐 이정도 가지고 치 하여간에 저 녀석은 칭찬을 해도 쩔어내 치 너란 녀석에겐 칭찬은 너무나도 큰 선물인거 같다 뭐 쪼짠하게 농담한걸로 삐지긴 치 어이가 없군 그때 어디선가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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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웅 instead 그 logic 아니 저 녀석들은 합체했어 위에 alls ınız 뭐야 하하핡 하하하하 하하핡 하하핡 합체류란이 별간도 아니구 하하하하핡 하하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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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하핡 저 녀석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저건 바로, 가자! 별것도 아니군. 잠깐, 기다려! 너가 우리 허리케인을 건드렸냐?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합체하자! 응! 합체하긴, 일러... 아직 어려서 합체가 안되나봐. 어떡하지? 트롤과 빅트레일은 이미 쓰러져 있고, 저 녀석들은 굉장히 세졌어! 내가 정녕, 빅트레일과 트롤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울지마, 허리케인.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수가 날거야. 아! 그래! 우리의 힘을 합쳐서 저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설마... 어린이 친구들! 다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힘내로 외쳐줘! 하나, 둘, 셋! 잘 안들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빅트레일, 힘내! 트롤! 힘내! 뭐지? 이 기운은... 빅트레일, 트롤! 합체! 여러분의 트루 러브가 들어간... 한껏 정성스런 합체. 그렇게 힘을 받은 또봇 부인은 합체에 성공한다. 합체! 가자! 저게 무슨... 으아아아아.... 저구들이... 꺅, 이정도쯤이야. 그럼... 우리 차례다... 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게..어뜨게 될거지야?! 하아... 정말 고마워. 여러분 덕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린 큰일 날 수도 있었어. 우리는 그저, 그저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정말 고마워.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내라고 외쳐줘서 고마워. 정말 열심히 지구를 지켜볼게. 우와, 멋있어. 멋있잖아. 나도 저런 로봇이 되겠어. 자, 다음 지구를 구하러 가볼까?